안녕하세요. 새로 보는 뉴스 아나운서 김아연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뮤지컬 모짜르트 10주년 기념 공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지침으로 얼마 전 아쉽게 조기 종영했는데요. 공연 내내 마스크를 끼고 불안함 속에서 봐야만 했던 뮤지컬이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유료 온라인 상영을 시도한답니다. 추석 연휴인 10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실확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확 영상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등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총 9대의 HD 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한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뮤지컬도 온라인 유료 공연에 도전하며 새로운 전략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배우들의 모습들을 영상이 아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새로 보는 뉴스 아나운서 김아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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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